GTA 5와 GTA 온라인이 PS5와 XBOX 시리즈 X 및 S버전으로 11월 11일에 출시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. GTA 5와 GTA 온라인 두 게임 모두 확장 및 향상될 것. 하지만 아직 새로운 추가 기능은 공개하지 않음. 흥미로운 것은 락스타가 다가오는 GTA 3의 20주년을 기념해 이와 관련된 깜짝쇼를 약속함. 이번 여름에 GTA 온라인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인데. 확장 및 향상된 버전이 출시될 때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포함할 것. 출시 후 3개월 동안 PS5 소유자에게 완전히 무료로 제공. XBOX 버전에 대한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음?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구독자는 업데이트 버전이 출시될 때까지 매달 100만 달러의 게임 내 통화를 청구할 수 있음.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플러스